안녕하세요 오늘 저 보호망이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단돈 만원으로 진짜 만원이에요 단돈 만원으로 저렴하게 건강검진 시 안과질환 그리고 갑상선 고혈압 용종 묘루결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만원대의 건강검진 풀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요즘에 2년이나 3년마다 일단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우선 보험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때 안과질환 특히 4대 안과질환이 있는데요 100만원 3천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고 또한 여기서 갑상선을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 진단비가 무려 100만원 그리고 갑상선 한증증은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또 거기다가요 고혈압 치료비가 무려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위 12장 대장 양성 신생물 30만원 특정 5대 기간 양성 신생물도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사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요로 결석시에 무려 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상 소견이나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보험료가 좀 비싼 유병자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5만원 10만원도 아니고 만원대에 실속 있는 플랜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 때 암과 질환 고혈압 용종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요로 결석으로 진단비 부분에 대해서 실속의 고장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품은 6월 13일날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구요 20년날 20년 만기로 일단은 나비 미적용으로 저 보호망이 설계를 해봤는데요 고혈압 300만원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100만원 한지증 500만원 그리고 위 12장 대장 양성 신생물 30만원까지 거기다가 특정 5대 기간 신생물 50만원 상해삼아 후유장애 20%부터 100%까지 무려 100만원 그리고 요로 결석 진단비가 1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시고 4대 안과 질환도 100만원 300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사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MRI 검사비 지원도 3대 질병에 5만원씩 그리고 거기다가 얀전자 단증 차량 PT 검사 지원비도요 5만원씩 회당 지급이 가능하시고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 검사 지원비가 무려 5만원씩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사망시에는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게 여성 남성 60세까지 단독 만원의 행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월 13일날 따끈따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요 이 상품 일단은 한번 설계서를 받아보신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려요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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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